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잘 안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숙제를 제가 아이한테 받고 있잖아요 숙제 영상을 받아서 지금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솔직히 다 본 것 같아요 어제 보낸 영상 마지막 영상은 아직 못 봤고 그걸 제외하고는 다 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한 대략의 대략이 아니라 솔직히 계획이 다 섰어요 근데 지금 그중에서 이제 초반에 보였던 것들만 짚고 넘어가자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거를 자꾸 못 읽어내는 상태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파닉스를 할 때 한 알파벳 26개 하나하나가 각기 어떤 소리를 갖는지를 겨우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는 포네릭한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얘네는 소리가 써진 대로 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L, I, G, H, T면은 L, I가 E, G는 기읍, H는 히읍 그 다음 T는 TTT 발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요? LIGHT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음만 있어도 읽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DHL이면 대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슬로마키아 있었을 때 그런 걸 봤는데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거 전체에 대한 파닉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IGHT에 대한. 그건 이제 IGHT가 됩니다. LIGHT. 그래서 IGHT가 되는데 L. L인데 거기다가 또 리을 발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R과 L 사운드 둘 중에 하나를 쓸 텐데 내지는 이제 중간 정도라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윗니발과 아랫니발 사이에 혀가 이렇게 물리는 L이에요. 그게 LIGHT. LIGHT 이렇게 됩니다. 이게 LIGHT고 그 다음은 이제 보자면 이제 R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알아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RIGHT. R 사운드가 거의 이렇게 안쪽까지 쭉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RIGHT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R과 L의 차이점인데 어쨌건 간에 IGHT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EIGHT, FIGHT, TIGHT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줬고요. 또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은 동사표를 이해를 시킬 때 여기에서 이걸 암기력으로만 하려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패턴 파악이 빠른 아이들은 얘가 어차피 이렇게 변하고 얘가 어차피 이렇게 변하네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만 딱 가려져 있으면 얘네를 보고 얘를 유추하고 여기만 딱 가려져 있으면 얘네를 보고 얘를 유출하는데 메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리에 온 걸 외우려고 하고 외우는 것도 패턴 파악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빨리 암기하고 암기했던 걸 빨리 말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빨리 넘기고 빨리 조금 이따 다시 봐야지 그때 기억력이 유지되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기억력만 계속 끌고 가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패턴 파악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패턴 파악을 인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얘랑 얘가 이렇게 다르고 쟤랑 쟤는 저렇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제 이거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동작과 상태로 나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 뭐로 옮겼다와 옮기다라는 동사가 존재하면 그것의 이제 뒤에 뭐가 들어와서 하는 건 일반 동사 형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동사 형태는 뭐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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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비동사와 함께 만나서 나는 뭐뭐하다 하다 하다 하다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구성품은 뭐뭐한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녹여서 만들어서 줄 건데요. 오늘은 일단 제가 만들어놨던 것까지만 주고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또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많네요. 네 그렇게 수업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